6. 성재씨. 오늘 아까 오마이걸에 유빈씨 되게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성재씨에게도 또 좋은 일이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라이브로 보시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아빠의 오늘 생신 이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잉크 콘서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멜로디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아버지와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오늘 생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할까요? 그래도 아버님 위해서 빠르게 2배속으로 하겠습니다. 자,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적인 이런 축하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아니 사실은 네,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두 시간 정도 뒤면 생신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두 시간 뒤에. 9월 10일이라서 이제 곧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럼 미리 한. 네. 한 마리 하시죠. 아빠, 아빠는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생일 축하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민혁이 아버님에게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창섭이 형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내일 어머니가 생신이십니다. 진짜요? 진짜 거짓말! 진짜로요. 야, 이거 무슨 운명의... 그럼 아버님이랑 같은 날이신데요? 생신이 9월 10일이세요? 네. 어,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삶아는 정섭이 형 어머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러네. 오늘 혹시 생일이신 분 계세요, 생일이신 분? 뻥치지 마세요. 네. 이따가 끝나고. 아, 진짜? 네. 아, 축하해요. 민증 까세요. 자, 그러면은. 네네. 다음 곡으로 한 번 더 중요하게. 그렇죠. 아니, 우리 본무대보다 생신 축하 노래하느라 더 힘들어 지금. 땀이 막 엄청나요. 더워요. 자, 그럼 다음 노래 여러분들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제 잉크 콘서트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힘을 드리고 싶어서 네. 괜찮아요 라는 노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ọ يا histó GHOT 알아요. 어깨가 무겁나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참 쉽진 않죠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땐 잠시 쉬다 가세요 매일 같은 일상에 힘든가요 그건 누굴 위한 거죠 결국 또 쓰러질 텐데 힘들어 혼자나 느껴질 땐 이 노래 들어봐요 기대해 즐겨둔던 그 멜로디 radio에 흘러나올 그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자뿐이죠 힘들어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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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에요 I'll be with you 3년째는 아무것도 날 원하지 않은 삶이 이젠 군대라도 가야 하나 싶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였어 그래서 말 못했지 하던 알파도 자녀 자고 왜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단 말이 무섭게 해약서 배운 건 딱 안 먹었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그러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날 날이 새벽부터 날 계속 채쩍해 저기는 다섯 집 밖은 못 내면 안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아니 뭘 해야 하지 자비 없는 맨 아니 너 왜 바뀌어 쉬고 엄한 곳에 다 화풀이해 좌표 없네 하늘 위 방안 가는 작은 종이맨 억지로 눈물을 삶혀 어느새 한숨을 습관이 돼 알아 나도 바보같은 거 나 맘 마신 괜찮은 척 조제에 맞던 기준에 너 지금 어딨니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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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될 거예요 다 잘될거야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여러분